왜 흑배우로 나오지? 왜 흑배우로 나오지? 흑배우로 나오는거에요? 머리를 박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에 머리하시는 분이 머리를 이쁘게 만져주신 분이에요 저 이 장면 꿈에서 본거 같아요 진짜요? 네 아 그래요? 안녕하세요 모델 정준 최근에 드라마 찍고 계시는 이정석씨 아니세요? 아 인터뷰 안해요 아 아니네? 이정석씨 아니네? 정준아 2스타 여기는 백스테이 민규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할래 네 멋있게 한다면서요 안녕 한국말 잘해 안녕이래 지금부터 참혹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참혹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곤하네 여기 아니야? 민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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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똑같은 종석이에요 사람들이 조금씩 차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언드 클로젠 고태용 선생님의 컬렉션 현장입니다 왜 시작이 안될까요? 왜 시작이 안될까요? 귀여운 표 좀 듣지마 배고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잘생겼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탄민철 충혈 민철이 형 귀신같애 이렇게 이쁜 귀신이 뭐? 약간 왔어 왔냐고? 눈이 까맣네 아니 눈이 까맣지 안녕하세요 S팀 신민철입니다 가게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팀 신민철입니다 나이는 25시고 키는 188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우 프로필 찍을게요 뭐 말하는거 아니야? 내가 말해야돼? 질문하는거 못생긴 홍정연씨는 됐구요 잘생긴 신민철씨 무슨소리도 해놔요 네 NET